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새아침 다육의 창들 너무나 예쁘죠 이거는 이제 좀 대품 창들이고요 오늘은 또 중품 창으로 중품에서 좀 대품으로 가는 그런 창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10세트를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그걸 보러 가겠습니다 좀 약간 중품 이상의 그런 창들인데요 10에서 15cm 되는 그런 화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품 창은요 요거 이제 여기도 11부터 20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요거는 55,000원 이라고 합니다 하나에 거의 2만원씩 되는 것들인데 거의 총 가격을 합치면 거의 30% 씩 됐어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고 가성비 착할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보겠습니다 11번 세트에는 마왕이 있고요 마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와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덩이 있습니다 복덩이 그 다음에 곰마리아 교배종 그리고 이거는 다크누브라 누브라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거는 조금 또 이렇게 다크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블랙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 더 매력적이네요 다크누브라 그 다음에 12번 세트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12번 세트도 가격은 55,000원 이고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네 어떤 게 또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12번 세트에는 원종 롯이아 그 다음에 길바철하 길바철하 그 다음에 제이드스타 그 다음에 추읍스철하 추읍스철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나스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개로 이것도 중품 다육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아주 예쁜 아이들 구성이 되어 있네요 12번 세트였고요 그 다음에 13번 세트 갑니다 13번 세트에는요 이게 가드 썬 있고요 이거는 3만원이래요 이거 하나만 해도 3만원 그 외에 마디바 마디바도 거의 이거 15,000원에서 2만원 엄청 크네요 이거 마디바도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 창아라베스크 그 다음에 샴페인 있고요 어머나 샴페인도 있네요 샴페인도 이거 꽤나 비싼 건데 네 이렇게 복덩이까지 5개 이렇게 큰 중품 다육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만 5천원밖에 안 되네요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거의 10만원 이상은 나가야겠는데 아무튼 이게 5만 5천원이니까 거의 30% 정도 세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13번 세트였고요 그 다음에 14번 세트 갑니다 14번 세트에도 어우 아주 굉장히 얼굴들이 큰 것들이 많네요 14번 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볼게요 일단 다크누브라 있고요 다크누브라 다크누브라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젤리카시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레드콘 있습니다 레드콘 네 그 다음에 마리아 금무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14번 세트고요 14번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세트 갑니다 15번 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5번 세트 네 복덩이 있고요 복덩이 그 다음에 가드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 있고요 아라베스크 그 다음에 소후렌 아 소후렌은 진짜 얼굴이 엄청 크네요 엄청 큰 창이에요 엄청 큰 창이에요 소후렌 네 손톱급도 예쁘고 얼굴이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춥스 철화가 있네요 이렇게 5개로 15번 세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세트 갑니다 16번 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 16번 세트도 굉장히 얼굴들이 크네요 네 소후렌 있구요 소후렌 소후렌 그 다음에 춥스 철화 있구요 그 다음에 가드선 3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샴페인 있구요 샴페인 그 다음에 레드 마리아 이렇게 16번 세트 있습니다 17번 세트 갈게요 17번 세트는 노블레드 철화 노블레드 철화 있구요 그 다음에 가드선 있습니다 가드선 그 다음에 복덩이 있습니다 복덩이 그 다음에 마리아 금 무지 마리아 금 무지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린마리아 그린마리아 얼굴이 2두짜리인데 굉장히 예쁘네요 멋져요 이게 이제 17번 세트였구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세트 갑니다 18번 세트에는요 뭐가 있나 다섯가지 인데 이것도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몰리가 있구요 몰리 몰리 어 이거는 아주 이 손톱 끝이 굉장히 막 붉은 그 아주 블랙 꼬치장 그거처럼 아주 검정색으로 아주 찢게 불이 들었네요 몰리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컨 네 요거 두개만 해도 15,000원 2만원 이야 가격 네 원종로시아 너무 예쁘죠 이거 물이 아주 노랗게 잘 들었어요 손톱 끝에 붉게 물도 잘 들구요 원종로시아 그 다음에 누브라 누브라 색깔도 예쁘죠 블랙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누브라 네 그 다음에 소후렌 네 그래서 요거는 18번 세트였구요 그 다음에 19번 세트 갑니다 19번 세트에는 젤리 카시오 젤리 카시오 있구요 그 다음에 제이스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원종로시아 원종로시아 이거 굉장히 물이 예쁘게 잘 들었네요 아우 예뻐요 아가 아가보이데스 금무지 네 아가보이데스 금무지 그 다음에 다크 누브라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중품 달기 19번 세트구요 그 다음에 20번 세트 갑니다 20번 세트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이에요 여기 샴페인 와 샴페인 예쁘네요 샴페인 예쁘구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젤리 카시오 그 다음에 레이블리 그 다음에 골드 젤리 네 이렇게 해서 요게 20번 세트까지 55,000원이구요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가성비 착하고 네 이렇게 예쁜 것들 지금 요번에 또 신상으로 새로 들어온 창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창들이니까 여러분 가격도 착하고 택배비도 무료 네 이럴 때 여러분 많이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득템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